뭔가 이슈거리가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청자는 그만큼 좀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니까 거품이랑 비슷해 거품이 확 부풀어졌다가 차 물 한번 확 부어버리면 그냥 거품 확 예 그런거보다 약간 골빵골빵하게 약간 돌 덩거리처럼 그럼 뭐 그렇게 해야되 우울 덩거리처럼 미피 정령찡님 스테이크 3개 고맙습니다 잘쓰겠습니다 어 필링 민님 별풍선 50개 어 대헷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미미디움 안녕하세요 몰라 그 윈도우 10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마우스 반응속도가 밀리거나 이런건 좀 잘 못느꼈던거 같아요 장모드하면은 느낌이 아마 그런걸걸요 저는 장모드로 하나 풀모드로 하나 마우스 감도는 똑같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장모드가 이 스토가 작아지다보니깐 밀덕괴수가 있습니다 호이팬님 스티커 2개 고맙습니다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스토커가 작년일까 근데 나는 스토커에서 작년일까 당신이 스토커는 현재 탑승 halfway 저는 스토커가 작년일까 당신이 스토커가 작년일까 나는 사멸하며 당신이 스토커가 작년에 바로 리버로 하나 갈까요? 당신은 정말도 china 주실럿을 배제하고가니까 우리 팀이 망해서 와서 가은이 에비린 별풍선 18개 고맙습니다 땡큐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종리바이 라자리펄 봉수가 50개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족을 랜덤을 하니깐요 연속 5테란까지 한번 걸려봤습니다 예 진짜 재미없습니다 무슨 사람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테란 5판 연속하면요 매우 피곤합니다 에스칩이 용접하는 소리 울랄 듣기 싫어요 징 징 징 징 하는 소리 그래서 골고루 그냥 셔거테란 토스로 돌아가면서 하자 반응이 좋더라구요 금방지개 덤블레그 금방지개 덤블레그 금방지개 금방지개 아 저녁에 신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는데 물조절 실패해가지고 되게 맛있습니다 한강에 라면 끓인 느낌이야 물이 너무 한강이었어 물조절 실패 추가로 그 한컵 더 부은게 문제가 되죠 신라면은 원래 조금 짭조롬해야되는데 고향만두 하나 투쳐가면 짱짱이죠 고향만두 하나 투쳐가면 짱짱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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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린 메딕 해주면은 이게 밀기가 좀 쉬운데 이런식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라면 물조절해주는 그 바가지같은거 있던데 그 눈금꺼져있는거 아 그런거를 하나 사든가야되니까 라면 자주 안 끓여먹으니까 감 떨어지네 여전히 대충 물그냥 보충받아도 되게 물 그 작당했는데 있습니다 얘 물에 물 바가지에 눈금꺼져있는거있어요 빠게추 그럼 빠게추가 있지 아 아 아 아 아 59 아 McC PsychMan 바로 8 잠시만 잠시만 혹시 오 뭐야 얘 바로 저글링을 했네 잔땡이가 부었구만 저글링을 하면 상대 암울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우와 마린이 너무 없다 커맨드를 세개 보유하고 8배럭인 사람치고는 물량이 거의 어 손을 넣은 수준이구만 손 넣었구만 어? 손을 놨어 그냥 타이밍은 원래 칠럿 칠럿을 압도하는 그런 어? 마린이 메딕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지 어 어 럭크 굿 타이밍 굿 라면은 라면은 근데 진짜 야외에서 먹는거랑 그 집에서 먹는거랑 되게 맛차이가 많이 나요 그 친구들이랑 어디 밖에 놀러가가지고 끓여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그 맛이 안나 음식 분위기 음식 분위기 새끼 흑 저 어 내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 몽사를 그 지우셨는데 그 논에 한번씩 놀러가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밖에서 가스바넛을 불 켜가지고 젓가락을 갖다가 나무가지같은걸 꺾어가지고 만들어주시거든요 그 맛을 난 잊을 수가 없어 삼양라면이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야외에서도 이렇게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 와 뭐야 되게 희한하게 깍팍하네 약간 살짝 특이한 스타일이네 샵 소어가 괜찮았네 약간 살짝 특이한 스타일이네 샵 샵 오! 깨어버렸어 샵 샵 샵 bed 샵 샵 샵 샵 샵 샵 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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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 너무 이기적이야 토스 다할려 그래 하면서 저게 여기 안가고 토스에게 가기 아 포토를 상당히 배곡하게 잘 지어놓으셨습니다 1번 털린건데 한가지라는 것이죠 어? 이거 2마리밖에 안 남았네 아 아 아 별로 피해를 못줬잖아 이거 아 괜찮아 또 가면 되는 곳이니까 괜찮아 또 가면 되라 또 가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라 얼마짜든지 나오니까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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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탈? 무탈? 어 캔넛! 짜리 달려야겠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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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기겠다 게임 이거 이거 다 이긴건데 튕기고서 하이! 어 나 가볼게 어 그래 반가웠어 몇 마리 안되는데 헬프하라고 돌아가는데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어 이상망설이지만 못한 승부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 피카츄 다 됐으 깔끔했으 왠지 왠지 저거가 내한테 해코지하러 올거 같애 잡아줘 이것좀 땡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무탈이 다 죽었나 음 타고 갈게 없네 걸어가 그냥 자 가 출발해 지금 미리 출발해 오래걸리니까 미리 가야돼 출발해 타고갈게 없어 걸어가 오! 가디어위이 가디어위이 가있네 가디어위이 어이가 없네 어 셔틀 나왔네 내 탈 가보자 아시 빨간색으로 알 뮤직드라이브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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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헤벨스 노 가라 노 가라 노 가라 오오오 핵이지 너! 하는거 아니야? 야옹 폴터 폴터 어게이 왜 풀투어 이랬지? 내가 너무 잘했나? 업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